진규님 한번 보세요 어 진규님 요거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? 그쵸? 요거 자체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하면 돼요? 천사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.. 네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이거 자체가 와 닿나요? 어떻게 해야될지? 이름 아 오케이 그.. 그러면 옥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사 안에 이름이란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? 이렇게 전사 객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? 그러면 제가 옥사님한테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코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? 그쵸?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자 그러면 옥사님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보이시나요?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? 뭐 있어야 돼요? 그쵸 나이 그쵸? 그런 다음에 어 진규님 안 돼요 캐릭터는 캐릭터로 할 거면은 한자밖에 못 넣어요 이렇게 이해 되시죠? 우리는 문자 열을 넣었기 때문에 스트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사님 근데 솔직히 이건 쉽잖아요 이거는 이름 나이는 이거는 지금 옥사님이 약간 어렵다고 하신거는 약간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거지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수긍이 근데 요거가 수긍이 되세요 요게 이 코드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그 옥사님 요거를 보고서 이 이름이란 변수를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거죠? 일단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역추적을 하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전사가 이 클래스인건 이해가 되세요? 네 그러면 객체는 복사본이라고 했죠? 이해되세요? 일종의 설계도 같죠? 설계도 그럼 우리가 이 객체를 통해서 이 객체 안에 이름이 있으려면 설계도 단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맞나요?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 코드를 보고서 아 이게 전사 객체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성공인거에요 그냥 그 생각이 드시면 아 이게 전사 객체 이름이겠네 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건 뭐에요? 애초에 전사 클래스에 이름이 설계가 되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 번 만들어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해해도 손이 손이 익숙해져야되요 이 클래스 만드는거에요 자 근데 옥사님 중요한건 이거에요 요거보다는 이건 되게 막연해 보이지 않나요?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되게 어 낯설거나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낯설미 사라지나요?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요? int 번호하면 되죠 요거까지 되실까요? 그쵸 자 근데 제가 이거를 a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바꿔야 실행이 될까요? 요걸 a라고 바꿨으면 요거를 요거 스트링이요? 그쵸 그쵸 a죠 이해되시나요? 그럼 제가 이거를 ab라고 했으면 요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쵸 ab죠 뭐 이거는 쉽죠? 네 그럼 이걸 제가 a 무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걸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? 요거 이해되시나요? 그쵸?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int가 아니라 뭐에요? 그쵸 스트링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네 옥서님 요거 int라고 하면 될까요? 안될까요? int라고 하면 요기 뭐 밖에 못 들어가요? 정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에요? 전사 리모콘이잖아요 전사 리모콘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고쳐야 될까요? 뉴 전사 했으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?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보세요 뉴 무기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? 뉴 무기라고 하면은 여전히 여기가 스트링인데 이게 될까요? 아니 int라고 해볼게요 여기 int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여기에 정수밖에 못 넣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뉴 무기를 넣으려고 해요 이게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갈까요? 그렇죠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옥서님도 ox로 대답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자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어떻게든 그냥 얘를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다시 한번 여기 전사가 int면 여기 정수밖에 못 들어가지만 근데 어쨌든 요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를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바꿀 수 밖에 없죠 이해 되시나요? 네 여기를 뭘로 바꿔요? 전사로 바꾸듯이 네 내가 여기를 뉴 무기 무기 리모콘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 무기 이해 되시나요?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똑같은 변수에 원래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었죠? 뭐 들어있었지? 기억이 안나지? 칼인가? 그렇죠 칼 오케이 칼입니다 칼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옥서님 세안님 한번 제이님 맞춰보세요 자 일단 여기가 칼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다른거 신경쓰지 마세요 여기를 뉴 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를 뭐 갑자기 스트링 해야 될까요? 인트 해야 될까요?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 칼이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변수에 활 리모콘도 넣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얘를 만족시키려면 여기다가는 뭘 하면 될까요? 활이죠 근데 여기다가 활이라고 쓰면은 요 A무기라는 변수에는 오직 뭐만 연결된다? 활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칼을 연결을 못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칼과 활이 둘 다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자 옥서님 이거 이해 되시나요? 여기를 무기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요 객체는 무기 리모콘만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랑만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? 네 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칼과 활을 당연히 만들어야겠죠? 근데 클래스 활, 칼 만든다는게 옥서님 이게 돼야 돼요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생각이 나시죠? 이건 뉴 다음에 나오는건 칼이라는게 나오잖아요 그쵸? 그 다음에 자 자 이게 되려면은 활이 뭐여야 돼요? 무기여야 되죠 왜냐면 여기는 뭐 밖에 연결되지 못한다? 그러니까 옥서님도 이게 아시죠? 요게 무슨 뜻이에요? 이 변수가 무기랑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쵸? 무기랑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옥서님 이게 여기에 전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전사 객체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기에 무식하게 전사가 여기 비집고 들어가는게 절대 아니죠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무기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무기랑만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알기로 칼은 무기고 활은 무기죠 근데 자바가 그걸 알아요? 몰라요? 모르죠? 그럼 뭐 해줘야 돼요? 자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칼은 무기야 활은 무기야 자바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?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은 바로 또 이 생각이 드시나요?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되려면 이것도 클래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무기는 뭐예요? 어차피 우리가 무기를 뉴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칼과 활을 묶기 위한 그냥 용도잖아요 그런거는 그냥 확실하게 의도를 밝히세요 이렇게 나 이거 뉴 할 일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?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전사의 공격이라는게 있고 메소드가 있어요 네 친교님 이거 이해되시죠? 옥서님 그러니까 나이, 이름, 변수 이런건 뭐예요? 변수인데 이거는 뭐예요? 메소드겠죠? 그럼 메소드를 만들어요 자 옥서님 여기 이해되시죠? 옥서님 그리고 혹시 하청 맡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? 하청 맡긴다? 하청 준다 하청 맡긴다 하청 맡긴다 자 어떤 사람이 과장이 부장한테 일을 넘겨요 그럼 부장이 아 죄송합니다 부장이 과장한테 일을 넘기고 과장 밑에 대리급이 한 3명 있다 해볼게요 뭐 이 사람이 이거 일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맡기고 이걸 뭐라고 해요? 뭐 하청 맡긴다 일을 맡긴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도 준다 네 좋습니다 근데 하도급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사한테 칼을 장착해 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? 우리 온라인 게임을 생각해 볼게요 온라인 게임을 보면 온라인 게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이런게 있죠 이게 무기 방어부 낄 수 있는 거 왼손 무기 오른손 무기 뭐 이제 뭐 신발 낄 수 있는 아이템 공간 같은게 나오고 여기다가 우리 아이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 아이템을 네 어떤 이런 무기가 있다 해볼게요 아이템을 드래그해다가 여기서 딸깍 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?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기를 장착시켜줬어요 이 상태에서 전사한테 야 너 공격해봐 라고 하면 전사가 무기를 이용하는게 맞나요? 안하는게 맞나요?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공격에서 직접 그냥 여기서 뭐 전사가 뭐 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? 아니면은 디스점 A 무기에 사용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? 어떤게 더 올바를까요? 어? 진규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뭐에요 이게 이거는 무기를 여기다가 여기다 칼을 주든 활을 주든 그냥 무조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전사가 공격을 할 때 무기를 이용하는게 맞을까요? 무기를 장착해준 무기를 사용 안하는게 맞을까요? 이해되시나요? 옥선님 요거 이해되세요? 이렇게 하는건 뭐다? 우리가 막 백만원짜리 무기를 딱 껴줬는데 공격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싸우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자 옥선님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사가 공격할 때 무기를 이용해요 안해요? 안하고 있잖아요 공격할 때 네 음 그러면 무기를 이용하는게 맞겠죠 이해되시나요?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네 아 좋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콘은 무슨 리모콘이다? 무기 리모콘이에요 무기 리모콘에는 최소 뭐가 있어야되요? 우리가 무기를 그쵸? 사용 버튼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음 abstract void 사용 뭐 이런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이고 내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에요 나는 구상 클래스에요 그러면은 오버라이드가 선택이에요? 필수에요? 네 필수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뭐라고 하면 돼요? 뭐 전사가 칼로 공격합니다 네 그쵸?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? 전사가 활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시죠 자 잘 보세요 비주얼라이저 비주얼라이저 비주얼라이저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저는 이 툴을 보고서 진짜 맨 처음에 감탄한게 정말 복잡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도 되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 옥서님 보이시나요? 전사 객체 만들었죠? 전사 객체는 뭐 있어요? 이름 넣을 수 있는 곳 나이 넣을 수 있는 곳 무기 낄 수 있는 곳 이해 되시나요? 정확히 말하면은 무기 리모콘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하나 세팅이 나갑니다 전사의 이름은 뭐에요? 칸이 그쵸 전사의 나이는 몇 살이다? 22살 그 다음에 칼 객체 하나 만들고 칼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뭘 넣어요? 칼 객체 만들고 리모콘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? 칼 객체 조정할 수 있는 리모콘 넣는거에요 네 그 다음에 아 네네 디스가 생략된 겁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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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옥서님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전사가 이름은 칸이 나이는 22살 무기는 칼 들고 있는거 아시겠죠? 근데 실제로 칼 객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건 아니라는건 아셔야 되요 이해 되시나요? 칼 객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건 아니고 칼 객체는 어딘가에 있고 그 리모콘으로 리모콘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는 이해 되시죠? 모든 객체는 직접 드는게 아니라 다 원격 조정이에요 리모콘으로 다시 한번 전사를 만들고 전사를 만들고 네 이름 나이 무기 세팅한 겁니다 이름 나이 무기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? 자 이제부터 하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사한테 공격하라고 할거에요 그럼 전사는 무기한테 뭐라고 하죠? 전사는 무기한테 야 작동해 야 작동해 라고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네 이게 작동하는거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전사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초코로 변경하고 무기를 활로 바꿔줘요 활을 만들고 네 활로 바꿔준다 그 상태에서 또 공격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전사는 앵무새처럼 야 무기야 들었지? 너 작동해 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요청이 누구한테 가요? 네 활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이 작동하는거에요 이렇게 됐습니다